이해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2과목 화재 방위 수화 방법입니다 자 21번 문제 칼륨 나트륨 탄화칼슘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을 물었죠 셋 다 제 3류 위험물이구요 첫번째가 연소 생성물이 동일하다 만약에 칼륨을 연소시키면 산소와 결합하는 거니까 산화칼륨 만들어지고 나트륨은 산화 나트륨 그리고 얘도 역시 산화가 되겠죠 공통성질 아닙니다 화재시 대량의 물로 소화한다 3류 위험물 중에서 전부다 금수성 물질이니까 얘네들은 절대로 물 안된다 그랬고 가능한 건 탄산 수소 염류 풍말 소화 설비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마른 물에나 팽창 질석 팽창 진주함 가능하다 그랬죠 2번도 틀렸고 물과 반응 시 가연성 가스 발생한다 칼륨과 나트륨은 공통적으로 수소 가스를 각각 발생하게 되는데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 시 아세틸렌 가스가 나오죠 여기서 발생하는 가스의 종류는 다르지만 셋 다 가연성인 건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정수량 같다 그랬는데 칼륨 나트륨 지정수량은 10kg이지만 탄화칼슘은 300kg이기 때문에 4번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22번에 CO2 이상한 탄소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무색 무취기체로서 공기보다 무겁다 공기보다 무겁다는 얘기는 증기의 비중을 구해봤을 때 이 공식은 공기의 분자량인 29분에 CO2의 분자량 탄소 12에다가 O2는 32이기 때문에 44가 되고 이 값은 1보다 커서 공기보다 무겁다가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물에 녹였을 때 약 알칼리성이다 C하고 O는 금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알칼리 대축이 없고요 산성을 나타낸다고 해야 맞는 말이겠죠 답은 2번이고요 농도에 따라서 질식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 CO2 소화기는 질식 소화입니다 산소 공급운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말이고 상온에서도 압력을 가해서 액화상태로 진행하게 되니까 4번 역시 맞는 말이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의 옥래 소화전 설비의 기준에 따르면 수원의 수량은 옥래 소화전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래 소화전 개수 이게 기준인데 만약에 그 개수가 5개 이상이면 5개로만 고려합니다 이때 몇 3번도 이상을 곱한 양이 되도록 설치하는가 물었습니다 옥래 소화전이죠 얘가 나오면 비교할 건 옥외 소화전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수원의 양이죠 수원의 양 저장된 물의 양입니다 옥래 소화전은 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에 있는 소화전 개수를 일단 고려하는데 그 층의 개수가 5개 이상이라면 최대 5개 곱해 주고요 만약 그 미만이라면 개수만큼 곱합니다 여기서 n을 소화전의 개수라고 보고요 옥래 소화전은 7.8 세제곱 메다 곱하기 소화전 개수를 수원의 양으로 하고 옥외 소화전은 13.5 곱하기 소화전의 개수인데 이때는 최대 4개까지만 고려하고요 옥래 소화전은 5개 고려합니다 다음에 방수량 이건 모든 옥래 소화전, 옥외 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했을 때 노즐 하나당의 분당 방수량인데 옥래 소화전은 260L 1분당 옥외 소화전은 450L가 됩니다 다음에 방수 압력 그래서 이건 둘 다 똑같이 350kPa 이상이 되겠고 비상 전원도 둘 다 45분 이상으로 같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옥래 소화전 개수가 5개 이상일 때는 5개로 하는데 뭘 묻는 겁니까?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얼마를 곱한 것이 수원인지 묻는 거죠 옥래 소화전 개수에다가 답은 7.8 세금에다가 답이 됩니다 3분이죠